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가장 큰 시장들이 있죠. 중국 시장, 인도, 유럽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관세 문제, 이걸 피하고자 굉장히 총 매진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 정책도 굉장히 완화 쪽으로 가고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 쪽으로 흘러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자동차 쪽에서 핫한 것이 뭐냐면 이 자동차 수요 부양책 관련돼서 결국 이들 종목군단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채택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장호 실직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만도가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사실 무작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주가가 3만 4천, 지금 매입당과 거의 근처와 있네요. 매입당과 근처와 있는데 뭐하러 질문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만도는 지금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약간 박스건선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호하고 우리가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볼게요. 크랩 한번 잠깐 보시죠. 보세요. 그르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주봉은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이 칠판에 종합주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만도 그래프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월봉상에서 작년에 이미 여기서 지금 매도신호를 때려주고 있죠. 이게 지금 대략 얼마 정도의 가격대 라인이냐면 한 5만 6천 원대 라인이었네요. 그다음에 참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번에는 이 매도신호랑 반대로 이 밑에 화살표가 살짝 밑에서부터 뽕긋하게 솟아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큰 흐름상에서 봤을 때 바닥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월봉상의 바닥점이 찍었다는 것은 경기 사이클상 이제는 수축기에서 확장기 사이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이거는 기조 차트 분석이 아닙니까? 이걸 무슨 분석이라고 했으십니까?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지는 건데. 월봉은 잊지 마시죠. 월봉은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 근거를 대라. 월봉에서 쓰는 6개월 변경선은 120선이고요. 우리가 각각의 이동 변경선마다 각각의 이름을 씁니다. 5일 변경선은 10리, 20은 생명, 금리, 혹은 60은 수급. 102선은 바로 기업의 경기 사이클, 혹은 우리가 펀더멘탈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2선입니다. 얘가 이제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가슴이 높은데 여기 갖고 주가를 삼 단계 쪽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봐라.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건 하락 사이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상승 사이클. 옆으로 눕는 거. 가두리. 자, 지금 이걸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어떻습니까? 얘는 여기는 상승 사이클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하락 사이클이었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서 누굴 씁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박스권이고 밑에서부터 약간 원형 바닥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을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 올라갔을 때 위에 천정 라인이 어디에 닿고 있냐면 여기 지금 꼬랑지가 여기 위에 24개월선을 걸쳐 있는데 여기는 좀 저항성이 될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바닥이 찍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일단 목표치는 바로 이 라인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라인 가격이 지나가는 것이 대략 한 4만 원대 보통 4만 원대 라인이면 한 2천 원 밑에서부터 미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목은 그래서 상단에 특별하게 매도 신호가 없는 한 3만 8천 원대 위 라인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영상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목 잠깐 보시죠. 지금 이 주목은 상단에서부터 주가가 쭉 매트로 내놓은 다음에 하단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녹색선 잠깐 보시죠. 이 녹색선이 이렇게 하나, 약간 누워있지만 하나, 둘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여기 이 선이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목의 최대의 관건은요. 여기예요. 여기 돌파 여부가 가장 최대의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은요. 지금 한 30% 갖고 계신데요. 일단 이 주목은 직종 고점 때 정도 라인 들어오면 일본은 좀 챙겨주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목은 이제 막 바닥을 벗어나면서 움직이는 이런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하다. 다만 아직은 지금 속칭 이렇게 보면요. 약간 가두권 때 놓여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 만도가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는요. 여기 앞에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이게 나왔을 때 드디어 만도가 온전하게 바닥을 탈출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다만 바닥은 찍었는데 아직은 탈출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직종 고점 때 영역에서는 일부 역시 일차적으로 일부 물량을 조금 좀 챙겨 놓는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당만 당부가 유전목은 약간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는 요런 모습을 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게 장대항봉을 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한 단계 점핑업 되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은 바닥을 찍고 돌아 나오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음 시간 cdm가 국민의힘에 맘로芸잠을 Aboriginal Reagan Haw vengeance 중국의 두 str GOOD 이럼들 일본어 외국pg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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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